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짧은 사연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짧은데 왜 가지고 왔느냐? 뻔하죠. 그만큼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겁니다. 우편집이에요. 그럼 봅시다. 제목 영원히 나만 사랑한다던 남편이 겨우 8년 괴롭혔다고 이제 쌈욕을 하고 이혼을 하겠대요.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원제 헤어지고 싶다고 시간을 갖자는 남편. 8년차 부부입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댓글 부탁드립니다. 연아인 남편이 저를 많이 좋아하고 쫓아다녀서 결혼 생각이 없던 제가 늦은 나이에 결혼이라는 걸 했어요. 저희 둘 사이에 아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남편이 평소 저를 많이 배려해주고 참아주는 건 알아요. 이건 인정합니다. 사실 제가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을 가르치려 들고 제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남편 술 문제는 더더욱 아니 무조건 내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큰 싸움 없이 8년 동안 잘 살았는데요. 남편이 술을 거의 끊었죠. 저 때문에. 마셔도 저녁에 반주로 집에서 조금 마시던가 밖에서 마시는 일이 있어도 10시 안에는 들어와요. 외박을 한 적도 없고 늦게 온 적도 없고 그렇다고 이상한 그지같은 주사를 부린 적도 없습니다. 먹고 와서 취했다 싶으면 조용히 씻고 자요. 그리고 올해부터 자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소 사무실이고. 저는 처음에 이게 소를 키우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작은 사무실. 소 사무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직원 두 명과 같이 일을 합니다. 아직 야근 수당을 줄 수 없어서 직원들 퇴근하면 혼자 남아가지고 새벽 늦게까지 일을 하는데요. 그때 계속 술을 마시며 일을 하다가 들어옵니다. 뭐 비록 컴퓨터긴 하지만요. 여하튼 사무실 바로 밑에가 편의점이라 소주 한두 병 마신다고 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어서 잔소리를 좀 했고. 또 퇴근 후에 남편 사무실에 저녁밥을 사갔어요. 그 전날 남편이 술 마시면서 일하느라 실수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틀에 걸쳐 잔소리를 오지게 했더니 이틀 내내 했어요. 사랑하니까. 남편이 아이씨 이런 야발. 그만 좀 얘기해.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이러면서 처음으로 저한테 개쌍 욕을 했습니다. 아니 옛날에 나만 사랑한다 해놓고 욕을 했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무실 차려주는 거 제 돈 반 들어갔고 남편 돈 반 들어갔어요. 물론 남편이 그거 갚을 능력은 있죠. 남편은 집에 와서 저한테 말을 끌었지만 제가 먼저 씹었고 그게 지금 3일 됐는데 어제부터 나 이제 집에 안 들어갈 거야. 우리가 뭐 수직관계냐? 네가 보스야? 왜 이렇게 사람을 가르치려 들어? 어? 내가 네 쫄딱우냐고. 잔소리도 동덕껏 해야지. 8년 동안. 나 너랑 이혼할 거야. 우리 시간 가지자. 이렇게 카톡을 보내왔어요. 그리고는 진짜 집에 안 들어왔거든요. 사무실에 낙구낙구 침대가 있어가지고 아마 거기서 찾았을 테지만 제가 잘못한 건가 궁금해서 글 흘려봅니다. 댓글 1번 내 말을 무조건 잘 들었으면 좋겠다. 여기서부터 그냥 느껴지죠? 들어줬으면도 아니고 무조건 들었으면 이거는 뭐 남편이 아는 사람도 아니고 평소 네가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무의식적으로 글에는 다 드러나는 법이죠. 남편이 뭐 수직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만 봐도 다 보여. 본인은 8년 동안 잘 살았다고 표현을 했지만 남편은 그동안 그지 같았던 거지. 참고 참고 또 참고. 아마 살이 있을 거야 몸에. 응. 2번 그냥 이혼하고 너 혼자 강아지나 키우세요. 강아지 말 정말 잘 듣습니다. 술도 절대 안 먹습니다. 외박 같은 것도 절대 안 합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드래클 절대 안 먹습니다. 이게 세상이 뭔 소리냐 이게. 아우 그지 같은 옆였네. 글만 봐도 네 남편 스트레스가 느껴진다. 드래클 그러게요. 같은 여자가 봐도 저쩌니 남편 너무 안쓰러워요. 불쌍해. 4번 싫은 소리는 한 번 정말 많으면 두 번 이 정도 해야지. 뭐 이틀 동안 계속 괴롭혔다고. 야 나를 낳아준 우리 엄마가 저렇게 잔소리해도 욕 나오겠다. 5번 아이고 꼴랑 이틀 잔소리 했다고 저러겠냐고. 8년 동안 참고 참았던 게 이번에 확 터진 거지. 네 남편 마음 돌리기 쉽지 않을 거다. 이혼 당하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잘못했다 싹싹 빌고 앞으로는 무조건 성질 죽이고 살아야죠 뭐. 6번 연상에 아이도 없고 아내가 가르치려 들며 8년을 참아왔다면 내가 남자라도 한계가 왔을 거예요. 오죽하면 사랑하는 아내한테 괴쌍 욕을 했을까. 7번 미쳤어요?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님보다 나이 훨씬 많은 할배 같은 남편이 매번 님을 가르치려 든다면 네 기분 어떨 것 같아요? 8번 혹시 남편도 같이 보나? 남편님아 내가 하는 말 잘 들으셈. 이거 완전 미친 년이야 이거. 답 없다고. 진심으로 빨리 갈라서라. 그게 당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9번 내가 왔을 때 술은 됐고 마누라를 끊어야지 남편이 살 것 같아요. 10번 저기였으니 님 뭐예요? 혹시 암세포세요? 11번 남편이 이혼하자는 거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영혼까지 담겨있는 완전 진짜 레알이다. 너 끝났어요. 이따글 남자 입에서 저 소리가 나온 거면 끝난 거지. 그나마 1g의 정이 남아있어가지고 지금 당장 이혼해! 라는 말은 안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쓰는 행동에 따라 그 1g도 사라질 수가 있고 아니면 조금 늘어나가지고 한 2g 정도 될 수도 있고 뭐 그래. 12번 그럼 남편 안쓰럽지도 않아요? 나는 그래도 밥을 사서 갔다길래 남편 도와주러 응원하러 갔나 싶었더니 잔소리에 지적질을 하려고 간 거라고. 진짜 글만 봐도 5만 장이 다 떨어진다. 14번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한테 버림받는 여자인데 완전 개꽃이다. 이런 망할. 16번 진짜 질리게 하네. 지가 뭐를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아줌마. 그냥 아까 누구 하는 말처럼 개나 키우고 혼자 살아요. 입장 바꿔서 누가 아줌마한테 맨날 가르치려 들고 잔소리하고 말 잘 들으라고 하면 좋아요? 싫어요? 에? 17번 왠지 글 지울 것 같아서 글 남깁니다. 제발 헤어져주세요. 여기서 다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바로 쓴이 너를 말하는 겁니다. 누구나 행복해지려고 결혼생활하는 거잖아. 당신도 당신 남편도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면 각자 새 출발을 하세요. 남편이 당신한테 욕을 했던 건 더 이상 아내를 존경하지도 사랑하지도 여자라고도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냥 내 사업에 돈을 보태준 사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죠. 쓴이도 하기 싫은 잔소리하는 거 스트레스 받을 거고. 너희들 인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헤어져요? 디테일한 내용은 별로 없는데 8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가 다 보이죠?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다른 것 같긴 한데 감투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감투는 아니죠. 마누라가 감투가 되는 건 아닌데 본인은 감투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나를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위에 있다. 그게 감투가 되는 거야. 그걸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자기보다 약하거나 아련하고 생각되는 사람, 만만한 사람, 죽도록 괴롭히는 것들이 있어요. 진짜 학 그냥 끝대기를 그냥 아마 쓴이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고마워요.